하나, 둘, 셋, 얍! 맛있는 아침을 먹자고, 아침은 당근이야. 당근, 당근.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거 한 시간이네. 아이, 빨리 준비를 봐야겠어. 아이고, 넥타이도 맺겠다. 이제 출근 준비도 끝났고. 이제 출근을 해볼까? 아, 여보! 나 밥! 응? 뭐야? 아, 여보! 아침부터 뭐 이렇게 열심히 봐. 어? 여보! 아, 앞에 안 보이잖아요. 흠... 요리야, 엄마가 뭐 보는지 알아? 뭐라겠어, 갑자기 가던데? 뭐 보는 거야, 엄마? 그러게, 같이 봐야겠다. 음... 음? 오늘의 눈이 희망떡해지는 매우 오싹한 운세 올해 91년생 양티의 운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타는 심정을 아는 이가 눈에 띄지 않아 속상할 수도 있으니 섣부른 생각이요 되도록이면 먼 곳에 가지 말고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집과 가까운 곳이나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뜻밖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운세 운세가 뭐야? 운세는 말이야 이런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운을 봐주는거야 오늘은 집에서 그냥 푹 쉬라고만 하네 집안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푹 쉬어야겠다 아니 여보 저런 운세를 보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거야 저런거 다 미신이야 미신 가짜라고 가짜 쓸데없는거 그만 먹어 같이 밥이나 먹어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그러지 말고 이참에 여보도 운세를 한번 볼까? 보자 여보가 34살이고 80년생 호랑이 뛰니까 오 다온다 다온다 아맞다 하나 더 86년생 호랑이 때 명예와 재혼을 당신이 줄곧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던 반가운 운 소식이 전해져 올 것입니다 풍풍이 영하러 올 수도 있으며 실직차는 최직이 될 것이며 매우 운수가 좋은 날이니 복권을 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휴 여보 오늘 운세가 아주 좋네 좋아 오늘 가는 곳마다 돈이 쏟아져 나온다고 뭐 그렇네 아휴 아니야 아니야 아휴 다 저런거 다 미신이라니까 어? 됐고? 어? 오늘 반찬은 뭐야? 아휴 당근이에요 아휴 당근? 아휴 벌써 출근시간이네 TV보다가 늦었다 아휴 여리야 어쨌든 오늘 유치원 안가지? 나 날 안가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아휴 다녀와 조심해갑다요 아휴 우리 여보는 진짜 저런 미신같은걸 정말 잘 믿는다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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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겠네 또 사장님 또 혼나는거 아니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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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휴 뭐야 아휴 뭐야 잉대님 잉대님 어 어휴 쥐사원 어휴 무슨일 있어? 왜 이렇게 헐레부터 너도 뛰어와? 아휴 잉대님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? 그날 이달 최고의 사원을 뽑는 날 으응 아 맞다 오늘 사장님께서 이달의 사원을 뽑는 날이었지 아휴 거참 맨날 일만 하다보니까 깜빡깜빡한다니까 암튼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가시죠 아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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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똑똑 실례합니다 아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그래 왔구만 아휴 아휴 음 음 자 아휴 다들 여기 모인 이유는 알겠지 예 예 아 예예예 오늘은 바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뽑는 이달의 사원을 뽑는 날이라네 이달의 사원에 당첨된 사람은 가장 특권으로 3일 휴가권과 보너스를 지급받으며 한 달 동안 야금 면제권과 그리고 이달의 사원 액자에도 실리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아휴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이번 달 실적이 가장 좋았던 사원은 바로 잉데리 자네로 고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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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? 어이 잉데리님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이 내론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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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난 지금까지 일을 대충 했었는데 왜 내가 이대로 사오니 어휴 어어어어 어휴 아휴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휴 고맙네 고맙네 아휴 이달의 사원을 받은 만큼 어휴 더욱더 이 회사에 어?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아휴 그래그래 아휴 마음가진도 아주 좋구나 아휴 다들 박수 아니 정말 TV에서 나왔던 운세대로 엄청난 명예와 보너스를 받게 됐잖아 이거 이거 정말 개이득인데 아하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관이다 아유 대관이네 잉대리님 축하드려요 아유 고맙네 고맙네 근데 잉대리님 이번 달에 뭐 직업도 몇 번 하시고 꼭 그러시지 않으셨나 아 그 지각도 몇 번 했지 아유 근데 뭐 실정이 좋으시니까 뽑힌 거겠죠 아이 그렇지 지사원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아 안타깝네 다음 달에 뽑히면 되지 에이 그러게요 저는 저는 이번 달에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그 계약권도 3건이나 올렸는데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아 지사원 근데 오늘 퇴근하는 건가? 에이 저는 뭐 일단 퇴근해야죠 무슨 소리야 내 일도 해야지 다시 빨리 들어가서 야근하게나 아 너무해 아유 지사원을 이렇게 굴려서 최고의 사원을 받으니까 정말 뿌듯하구만 어쨌든 난 정말 운이 좋다니까 정말 우리 마누라 말처럼 운세가 정말 있는 건가? 아이고 어? 이달에 사원이 돼가지고 야근 면제권 덕분에 정시에 퇴근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구만 어 뭐야? 어이 뭐지? 아유 복권 사세요 복권 오늘도 싱싱한 복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음 아 복권이잖아 하여 근데 하지만 복권을 사면 또 꽝이나 그럴텐데 음 맨날 꽉만당쯤 돼서 본전도 못 찾았었는데 어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오늘 내 운세가 엄청 좋다고 했는데 아니겠지만 하나 사보자 아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어 복권 추천시간이 오늘 밤 8시였나요?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봐야겠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숫자로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예예 그걸 하나 주세요 5천원짜리로요?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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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잉또 충청권 음 보자 제741회 잉또 복권 충청권 음 번호가 좀 좋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당첨 안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유 여보 나 왔어 오늘은 일찍 왔다구 아유 왔어요 왔어요 음 나 이번에 이달의 사원이 됐지 뭐야 아 아 진짜? 어허허허헣 아 아 맞다 지금 몇 시야? 이제 8시가 다 됐죠 아 내가 오늘 좀 여보 말대로 운세를 보고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잉또 잉또를 하나 사왔지 뭐야? 복권 잉또? 응응응 아 그거 엄청 당첨되기 힘들잖아 뭐 천만 분의 일인가 천억 분의 일인가 확률이라던데 아 이번 이번 잉또는 복권 당첨금이 20억이라는데 아 됐으면 좋겠다 될 리가 없지 한번 내가 어? 잉또의 번호를 한번 비교해볼게 짭 오늘 741회 잉또 번호 오늘의 당첨번호는 바로 이겁니다 자 1번 1번 나왔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6번 6번이 당첨됐고 그 다음 보자 27번 27번 이제 새색 미징진해지고 있죠 그 다음은 바로 36번 36번 그 다음 마지막은 40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자 41번 이렇게 총합 6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1등은 누구일까요? 음 자 첫번째 번호 1 어 이것도 맞았고 두번째 6 어 이것도 맞았네 어 뭐야 세번째 번호 27 어? 네번째 번호 36 어? 어이? 다섯번째 번호 40 여보 다 다 맞았는데 어이? 거짓말하지마요 아니 봐봐 이거 1등이야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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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억? 20억 우리 집 먼저 부자 된거네 그럼 부자야 부자 이제 이 돈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일 안해도 돼 평생 먹고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었던 것도 다 가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야 평홍우와 요리야 무엇을 하고 싶어 아빠가 따서 줄게 내가 1등이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구 어허 행복해 어허 아휴 그럼 아침에 일단 챙기고 아휴 오늘도 오늘의 운세를 봐야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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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여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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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권을 누가 가져갈까봐 한숨도 못 잤네 어허 어허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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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왜 왜 무슨 일이야 설마 큰일 났어 큰일 설마 내가 폭권 당첨됐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야 엇 니은 니은 그건 아니구요 여보 아휴 운세가 오늘 길 가다가 펴랑 맞을 정도로 그렇게 질 수가 없는 매우 불쾌한 매우 나쁜 매우 똥같은 운세래요 내 운세가 매우 나쁘데 오늘 그래 해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지금 폭권이 당첨이 됐고 어 난 지금 길 가다가 벼락 맞던 말도 상관이 없어 이 복권만 잘 간수하고 있다가 은행문이 딱 하고 열리는 순간 돈만 찾아오면 되는 거야 응? 그리고 어?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어? 어떻게 벼락이 떨어져 어? 음 어쨌든 돼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내려가서 밥이나 차려 나 밥 먹고 은행 같이 가면 되겠다 알겠지? 엄랑 알겠어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말해준 거지 운세가 그렇게 똥같이 나온 거 처음 봤단 말이야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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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하아 흠흠 이제 가볼까 어이 뭐야 어이 이거 분명히 황금까지 하면 쨍쨍했는데 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어이 정말 우리 마누라 말처럼 내가 운세대로 벼락을 맞겠어 내가 아닐 거야 어 빨리 가야지 어 어이 뭐야 어 아 어 어이 뭐야 어 어 내 복권이 내 복권이 벼락에 맞았어 어 어 쟤 더미가 돼버렸어 64만 um 으아 내 복권이 죗뚜이 돼버렸어 나의 거지야 fourth 전화 오네 여보세요 야 유명한 으 응 너 잘리고 싶어? 지금이 march인데 도대체 언제 취근하겠다는 거야 내 방lang 으아 사 mainlandye Conse술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1등 복권에 당첨이 됐었는데 뭐야? 내 거 빨리 회사 나와 아 참 그리고 잉대리 너 이달의 사원 아니야 그게 무슨 내가 이번 달 실적표를 다시 봤는데 너베 있던 똥사원 걔 있지? 걔가 1등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더라고 아무튼 됐습니까? 빨리 회사 나와 잘리고 싶지 않으면 어? 알겠어? 이게 무슨 어제 일은 모두 다 꿈이 되어버렸구나 그 운세에 그 운세를 좀 믿을 걸 그랬어 안돼 아 하하하하